국악의 본고장 전라북도 남원시가 우리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악의 본고장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낮시간이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을 위해 국악연수 야간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 분야는 판소리와 가약음, 무용, 사물놀이 4개 반으로 운영되고, 국악강습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노암동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전통 국악을 배우면서 우리 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국악에 대해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악연수 야간반 운영은 남원 시민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과 전통문화예술의 도시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